걱정했어요. 사실 남자들밖에 없어서.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걱정했어요.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구자철 선수. 구자철 선수. 구자철 선수. 구자철 선수 네. 이훈재 코치님 구자철 선수 좋아한다는데. 네. 창민 씨? 저는 이훈재 코치님밖에 모릅니다. 아 이훈재 코치밖에 모른대요. 이런식 좋아하는 선수는? 저는 이훈재 코치입니다. 아 이훈재 코치. 누구 좋아해요? 또 이훈재 오라버니. 아 이훈재 오라버니. 가은 씨. 또. 네 저도 이훈재 오빠. 이훈재 오라버니. 이훈재 오라버니. 이훈재 오라버니. 다 구자철 선수가 이훈재 선수 좋아한다. 그래서 오늘 이훈재 선수 와 있는데도 구자철 선수 좋아하는 선수가 여기 있나요 누가? 그 분이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선수로 뜁니다. 이훈재 코치님이 먼저 선택권이 있어요. 달샤벳이냐. AOA냐. 개인적으로 두 팀 다 모르시죠? 몰라요. 몰라요. 걸그룹보다 부인이 더 좋으시죠? 네. 그렇지. 멋있다. 멋있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오늘 오셨거든요. 애 데리고 왔거든요. 어디에 사모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 미인이세요. 이훈재 코치가 AOA를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달샤벳을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구자철 좋아한다고 한다. 여기 구자철 좋아한다고 한다. 여기 구자철 좋아한다. 누나가 구자철 좋아한다고 한다. 대놓고 얘기해 주세요. 네?